인천 도시공사가 LH 인천지역본부 민간건설사들과 함께 붉은수돗물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에 성금 5천만원을 전달했습니다. 도시공사는 서구와 중구, 영종도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고 지난 14일 검단신도시와 영종하늘도시시행사인 LH와 참여건설사 등 함께 뜻을 모아 공동모금을 시작했습니다. 전달한 성금은 피해지역 생수구인 및 정수기 필터 교환비용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. 이번 모금에 참여한 기업은 인천도시공사와 LH 인천지역본부 등 공기업 2곳과 7개 민간건설업체 등 9곳입니다.